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걸음 미얀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묘두가자입니다. 전에는 한걸음 공부할 길은 어려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은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비의 끄리안 끈질라는 것은 도장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걸음 2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취미는 여러 날 말은 공부하기입니다. 수많은 외국어 중에서 한걸음 더 선호합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거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osd 노래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른데는 한국에서 살아서 일어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헤나산, 제주도, 경북은 같은 곳들은 배무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것이라면 드라마든 노래든 다 좋아합니다. 또한 헬리로이에 유명해지고 있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김치찌개, 전장찌개, 부대찌개, 김밥, 불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음식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김밥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팝니다. 한국에 대한 것들이 제 삶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아주 힘들다가도 한국 노래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일을 하면서 학원에 다닙니다. 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들 많이 있습니다. 배우들 중에서 제 아이돌은 상혜구입니다. 가수들 중에는 빅뱅하고 다비질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덕분에 제가 한 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한국에 꼭 가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고무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고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